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우리 생각하는 가운데 변치 않는 의식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신이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아의식 속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자는 아무리 겸손한 부자라도요 부자의 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가난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기가 쉽죠 또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또 그 앞에서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월등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의식의 말과 행동이 겉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뒤처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나는 열등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은 더 크고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늘 자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날 지켜보든 보지 않든 항상 정직하고 깨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완벽합니까? 예수 믿어도 도둑질하고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예수 믿어도 폭행하는 사람, 술, 담배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이 깨어지고 부족할 때를 많이 느끼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안타까울 때가 다 많이 있는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많이 넘어지고 깨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깊이 의식하기 전에는 왕국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코람데오의 삶이 되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처음엔 뜨거운 마음으로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멈출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 싫든지 또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 신앙에 또 변덕이 생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바리세인에 대해서 정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바리세인 마음 가운데 세리의 겸손함이 있다면 바리세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리세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떠들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지만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다음 주에는 북한 선교 때문에 탈북자분도 몇 분 방문하고 또 우리 홍대세교에서 이렇게 대접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북한에 갔다 어떤 목사님 관영 들어보니까 북한에 가니까 하루에 24시간 계속 감시를 받는데요 호텔에서도 심지어는 주변에서도 계속 녹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터뜨리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잠을 잘 때도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 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긴장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함께 있을 때보다 홀로 있을 때가 더 정확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실 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철야 기도가 다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1년 동안 없을 때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참 기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니까 거기에서 주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여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감찰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비웃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 선한 행동 헌신 봉사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내가 가는 길 눕는 것을 감찰한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답니다 나를 익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원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행동거지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나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과 인격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고 계신다 그럼 생각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계획하고 열심히 뛰고 외우고 달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모든 것도 순간적으로 주실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고 내가 쓸데없이 붙잡는 것들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공생의 3년 동안을 세 가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첫째는 복음 증거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모르고 지옥에 가면 모든 것이 의미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마가 메어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병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평생 엄청난 학업의 지식을 쌓아놓고 내가 평생 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평생 지낼 직장을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병마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죽을 위치에 처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백성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의 능력으로 자육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 이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꼭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 내가 내적으로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면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우울증과 환란과 핍박이라는 것은 능히 우리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짧은 3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다 우리를 위해서 청구를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2사에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의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의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당장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우리가 신앙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여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찌꺼기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 열심히 뛰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이런 고백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낮아짐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는 희망을 해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냈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자기의 삶이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각했기 때문에 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도저히 수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죄 때문에 연연하고 죄의식 때문에 귀 한 번 펴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그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기쁜 태도라는 겁니다 로터가 종교개혁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릎이 다 벗겨지도록 피를 흘리면서 성전계단을 걷고 걷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사람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렸던 헌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은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씻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사람들이 얽매어 있었고 의식이 부자연스러웠으나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131편에 다윗이 그럽니다 여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도 이렇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상대하면 한없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상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진짜 복음의 순수한 생각입니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과연 옳은 행동들입니까? 칭찬할 만한 삶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합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관심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내 마음 가운데 작은 한 점의 흐트럼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범죄라고 얘기하시죠? 생각도 범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더 큰 부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점 흠없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인간적인 술술을 쓰게 되는 게 우리 간악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육장부모에는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용서 받은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그 입술을 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정말로 이사야가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 아니에요? 이사야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문하세 왕에 의해서 토불을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의 인물 중에 고통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의 인물 중에 평탄했던 그런 교회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생은 풍랑이고 다 인생은 어려움이고 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생 요한계시록을 2만 번인가 읽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때 길선주 목사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목사들마다 다 자기가 읽는 성경이 있지만 저는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전도서 한 번 정도씩 컴퓨터 성경을 통해서 또는 앱을 통해서 한 번씩 듣는데 그 12장을 쭉 듣다 보면 마치 수백 명의 노인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수천 명의 석학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헛된 것들은 다 뒤로 날려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끝나서 열심히 청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홍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기쁘시죠 세상에 방탄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백성이 나의 말씀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이 시간도 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8장 29절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연락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부분을 깨워버립시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나를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힘이 생기기를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이 알아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내 이기적인 부분을 다 깨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기주의가 깨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은 나를 파괴시키는 아픔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픔 내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선교하러 갑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물질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다 받겠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젠 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평생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미술전에 관람을 갔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없는 고통스러워하는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 초상화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느냐 이 문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젠 도르프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힌 진젠 도르프는 기독교 학교를 짓고 보금사역에 전령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때 전두환 숫자가 모라비아 교도들이 독일에서 100년 동안 전두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궁의 문제입니까? 공예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불안의 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영적인 스펙트럼이 열려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과 물질과 작은 지위와 우리 연약한 육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에 내 자신을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스펙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시작합시다 나이 들면 누구나 할아버지, 할머니죠 누구나 나이 들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이 나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금같이 들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고백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그런 인생들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